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 지사를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6년간 검사 생활을 했던 검찰총장 출신의 정치 신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노동운동가에서 정계 입문해 네 번째 대권에 도전하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모두 14명이 20대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역대급 초확빙 대선입니다.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나라 평소 행동. 정책이 후보의 잼대미. 똑똑하고요. 정략 전쟁인 것 같은데. 말을 진중성 있게 해줬어요. 차악을 선택해야 되나. 차악을 뽑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 풀리지 않은 의욕도 많이 있고. 저는 지금 서울역 사전투표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본 투표를 5일 앞선 사전투표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박빙인 이번 선거에 열기를 반영하듯이 많은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측이 어려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이제 곧 결정됩니다. 후보들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려는 걸까요? 대선을 하루 앞두고 저희 PD첩은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공약 검증을 준비하던 중에 단일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2일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한 뒤에 이재명 후보와 합동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대선 완주 의지를 수차례 밝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을 해왔습니다. 상대방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들고 무능한 후보를 뽑아서 그 사람이 당선되면 그다음에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1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완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TV토론회에서 단일화가 결렬됐다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단일화는 사실 서로 다른 정당 간에 힘센 정당이 힘이 약한 정당을 사실은 굴복시키는 거거든요. 어떻게 지금 양당 단일화가 아직 열려 있습니까? 지금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을 했죠. 앞으로 더 추진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까? 윤석열 후보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선을 하자 그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시면 그건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를 단 하루 앞둔 지난 3일.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발표했습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의 변혁과 혁신을 위한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원팀입니다. 윤 후보가 당선되면 인수위원회부터 공동정부까지 구성을 협의하고 대선 후 합당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이루어진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는 자리 나눠먹기형 야합으로 규정합니다. 국민들에게 밝힐 수 없는 어떤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어떤 자리를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도 국민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통 큰 단일화를 이뤄냈는데,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하루 종일 자리 나눠먹기 야합 배신이라고 비난하고.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열심히 입법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걸 직접 성과로 보여주는 그런 행정적인 업무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국민의당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당원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일부 당원은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철새 아닌 줄 알았어요. 이번까지도 철새더만. 2, 3일 전이면서 지 손가락 잘른다고 어떻게 터로 끝나고 나서 단일화를 합니까? 난 동시에 있는 사람들이 쥐떼가 없다고 그래, 쥐떼가. 잘했지, 잘했지. 정권 교체한다 했으면 둘이서 마음이 맞더라고. 그러면 조권 교체하면 되는 거지. 네, 너무 실망스럽죠. 끝까지 가실 줄 알았고, 뭐 재회 투표도 끝나고 너무 임박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바쁘니까 실망스러웠어요. 이번에 안철수가 이렇게 양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통합 정보를 맺는다 하니까 늦게나마 그것도 다행이지. 좀 더 늦었지만 잘했죠. 단일화는 대선 때마다 큰 변수로 작용했던 단골 이슈입니다. 이런 혼란을 막을 제도적 장치로 결선 투표제가 거론되어 왔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해 80개 넘는 나라에서 결선 투표제가 시행 중인데요. 1차에서 과반 투표자가 없으면 상위 1, 2위를 놓고 재투표를 하는 겁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에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가장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개표 결과를 본 다음에 두 번째 찬스가 있다. 이런 게 있어야지 아마 제3정당 후보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고 또 유권제도도 그런 제도를 믿고 그것이 국회에서 제3정당들이 대선이라는 다수제 민주주의의 장벽을 만났을 때도 계속해서 그 장벽을 허드를 넘어서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20대 대선의 최대 승부처는 바로 부동산입니다. 집값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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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라. 집은 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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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이다. 이제 이사를 서울에서 6번이나 하면서 그런 생각이 최근에 들었습니다. 아, 집을 갖고 싶다. 집값 폭등하고 전셋값 뛰어서 하루하루 이 퇴근길에서도 가슴 억장이 무너지는 우리 세입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인권이다, 인권이다, 인권이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의제 1순위는 집값 안정입니다. 여야 후보들은 집값을 잡겠다며 200만 호에서 많게는 300만 호 이상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그 방식은 차이가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절반 정도, 윤석열 후보는 20%, 심상정 후보는 전부 다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택지의 공공주택 비율을 80%까지 늘리겠다며 공공주도의 공급을 강조합니다.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회사들에게 분양을 상당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됩니다. 분양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서 가급적 민간에 분양하지 않도록 직접 건축해서... 윤석열 후보는 민간 사업자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간 주도로 해서 약 한 200만 호 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규제 개혁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차별화되는 게 있을까요? 같은 기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여야 후보의 주택 공급 공약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이 10만 호 정도인데 분당 정도의 도시를 수도권에 10개에서 20개 정도 새로 짓겠다는 수준입니다. 과연 실현 가능할까? 지금 서울에 1,000호 정도를 공급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된 곳들에서도 삽을 뜬 것이 굉장히 적다는 걸 보면 알 수 있고 과천 같은 데서도 주민 반대로 해서 아예 사업이 무산되기도 하고... 인근 시세에 영향을 줄 만큼 많은 물량이 공급이 된다면 원하던 목적을 가져올 수가 있을 텐데 관건은 서울에서는 그만한 물량을 지을 만한 공공의 토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끓는 물에 찬물을 몇 방울 뿌리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끓는 물에 들어간 찬물이 끓는 물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같이 뜨거워지는 결과가 됩니다. 대체 수도권 어디에 집을 짓겠다는 걸까?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용산공원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군기지 이전 등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포공항 부지를 개발하겠다고도 했지만 사전에 검토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상전철을 지하화해서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거대 양당 후보 모두 비슷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경인선 지하화 공약을 내놨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경인선과 1호선까지 지하화해서 8만 호씩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약이 나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실현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 때문입니다. 경인선 19개 역사를 지하화하는 데 드는 예상 사업비는 무려 6조 5천억 원 재원 마련이 가능할까. 지금은 부동산 가격, 특히 주택 가격이 매우 많이 오른 상태라서 비용 대비 투자 효율이 훨씬 개선됐습니다. 이게 임기 내에 가능하냐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물량이 확정적으로 공급된다라는 사실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오래된 집을 허물고 새로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47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많이 풀어서 민간 주도로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겠다.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용적률, 충수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일반 주거지역 최고 용적률은 300%, 이 규제를 풀어서 500%까지 올리면 아파트를 50층 높이로 지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이미 그렇게 지은 아파트가 있는데요. 최고 46층으로 주변 아파트보다 두 배 가까이 높습니다. 이런 아파트를 늘리겠다는 건데 일조건 침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게다가 재건축이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면 그 아파트에 사시던 분들은 인근 지역에 전세 수요로 전환돼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월세도 오르겠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매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조급한 마음에 규제를 완화해서 모두 다 사업을 하게 되면 모두 다 사업을 진행해서 집값만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개발 이익이 높습니다. 용적률이 올라가는 것만큼 그대로 이익입니다. 이익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환수할 수 있는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놔야 돼요. 개발 이익을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윤석열 후보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세입자와 관련된 공약은 어떨까? 전월세 2년, 추가 2년만 계약갱신이 가능한 지금 제도는 여전히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미봉책입니다. 회수 제한 없이 계약 연장이 가능하도록 임차인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기까지의 10년 년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2년을 연장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고 2년마다 이어다니는 삶을 살았던 거죠. 내 집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는 정치 공채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4년의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윤석열 후보는 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3법이 임대 전세 시장의 혼란을 아주 극대화시킨 것은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면 폐지에서 원상복구를 시키는 게 맞다 하는 말씀들도 많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2년으로 돌아가되 시장의 혼란을 좀 줄이면서 임대 가격이 상승되지 않도록 협조하는 분들에게는 상응하는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든가 이렇게 좀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날. 첫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 공약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습니다. 긴급 추견뿐 아니라 긴급 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국가를 대신해서 피해입은 우리 국민들의 그 손실을 100% 보존하기 위해서 50조 지원 정책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이 후보의 1호 공약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1호 공약도 같습니다. 지원 규모도 50조 원대로 이 후보와 비슷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규제 강도와 피해 규모에 비례해 차등 보상을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감정을 질러주셨으면 감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계를 넘어선 자영업자들 거리로 나왔습니다. 2년을 참아왔다. 더 이상은 못 잡겠다. 못 잡겠다. 못 잡겠다. 못 잡겠다. 지난 2년간 정부 방역 지침을 따른 결과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영업 손실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영업자가 정말 너무 억울하다는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이젠 이것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자영업자들이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나 붙잡고 한번 물어보라고 해주시죠. 두터운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가 있는지. 그리고 자영업자는 두터운 지원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받은 피해 그만큼은 달라는 거예요.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거리 두기로 매출은 급격히 줄었고 대출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기훈 씨. 1년 반 동안 생긴 빚이 1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에서 대출 빼고 한 500 받았나. 500 좀 넘는 것 같네요. 지원 받은 게. 그냥 제가 살면서 이렇게 큰 빚을 접은 적이 없어요. 아이들도 학원도 보낸 적도 없지만. 지금은 집에서 그냥 밥에 김치. 고기 못 사줘본 지가 꽤 됐어요. 언제 준대? 그거 주는 거 맞아? 그거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나 이거 이번 주에라도 주면 나는 그래도 한 달은 버틸 수 있는데.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코로나 재정 지원 규모는 OECD 주요 10개국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이번 선거 이후에 코로나 대응이 확 바뀐다라고 선언을 하셨고 결국은 그렇다면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방역에 상당한 성과를 낸 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치매 사망률 제일 낮았고 감염자 제일 적었고 경제 회복률 가장 높았습니다. 저는 작년 9월부터 코로나 피해자인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약 50조 정도의 재원을 시급이 마련해서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번에 50조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내가 당선되면 하고 당선 안 되면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었든가요? 35조니 50조니 서로 호가 경쟁하듯이 소상공인 위하는 척하다가 결국은 여당은 정부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하고 그렇게 2년 동안 책임 공방만 해왔습니다. 정말 신물납니다. 문제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 원을 비롯해 공약 이행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이재명. 유력 대선 주자들은 경쟁하듯이 공약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가다실이 진짜 비싸요. 가다실 국가는 한 번만 넣어도 20만 원이나 하거든요. 후보님 추진할까요? 오케이 빠르게 가! 병사 월급 200만 원처럼 수조원이 드는 공약을 똑같이 내놓기도 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생활 밀착 공약만 70개가 넘습니다. 선거를 민원을 중심으로 해서 치르고 또 민원을 중심으로 해서 공약이 제시가 되다 보면 공짜로 모든 것들을 다 풍요롭게 해주겠다. 고통은 전혀 없이 혜택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모든 정책은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누군가 고통을 분담을 해줘야 되고요. 또 특히 대선에서의 공약은 국정운영계약서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결국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놓고 유권자들에게 승인을 받는 그런 과정인데 후보들이 생각하는 공약은 선물 보따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 공약을 집행하는 데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이재명 후보. 5년간 약 350조 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원 마련이 가능할까? 누구에게 예산을 어떻게 얼마나 지출하겠다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각 후보들이 하는 말들, 공약들을 다 보면, 다 더하면 우리 국가,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예산 지출 범위는 사실 아득히 벗어났고요. 구조조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돈은 10조 원에서 최대 20조 원입니다. 그래서 좀 자연 증가분은 우리 생각보다 조금 많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서 결론은 저는 5년간 한 100조 원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재건축 용적률 500%, 지상전철의 지하와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나란히 내세운 공약인데요. 마치 판박이처럼 서로 꼭 닮아 있습니다. 표심을 잡기에 공략하는 대상이 비슷하다 보니 후보들의 공약에 큰 차별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투표를 앞둔 유권자분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과연 시민들은 후보들의 공약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정책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2일, 한 시민단체와 함께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공약을 선택한 뒤에 어떤 후보의 것인지 알아맞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강하게 참고를 못하겠는 사람입니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네, 여기 붙여주시면 되십니까요. 혹시 후보의 공약인지 반응이 되시나요? 잠시만요. 안철수 후보의 반응이 왔습니다. 이렇게 조금 다르죠? 어느 후보의 공약 가도 돼요, 혹시? 맞춰보세요. 이... 이 후보의... 이 공약을... 이 후보하고... 짜잔 정도... 혹시 구멍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솔직히 저걸 한다고 하지만 아버지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 작은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정부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좀 꺼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 사업주들이... 나와 맞는 대선 후보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15개의 질문에 찬성 혹은 반대를 누르면 정책 성향에 가장 근접한 후보가 나오게 됩니다. 결과는 어떨까? 80% 정도입니다. 혹시 지지하셨던 분이랑 좀 일치하시던가요? 아니요. 아예... 좀 다르게 나왔네요. 어떻게 다르게 나왔어요? 저는 윤석열 지지자인데 안철수 정책에 많이 맞게 나왔네요. 지금 지지하시는 후보가 비슷하시던가요? 아니요. 오, 다르셨구나. 네, 네, 네. 좀 어떠셨어요? 그러면 다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잘 알아봐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의외던가요? 네. 가장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정책이어서. 정책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가서 한 번 더 보려고요. 근데 정책을 100% 실현한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대선 후보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공약은 뭘까? 먼저 검찰 관련 공약에 눈에 띕니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게 남아있는 검찰권 중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거예요.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하면 안 된다. 결국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그게 이제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가 될 테고요. 정말 공정한 기구로서. 검찰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검찰에서 그거는 완전히 박탈한다는 것은 그건 검찰의 기능 여체를 무너뜨리는 거여서 그거는 국가 전체의 시스템이 무너질 무료가 있으니까 그거는 안 된다는 지금 입장이고요. 윤 후보가 만약에 선거에서 잘 된다고 하는 경우에도 그 윤 후보의 정권에 대해서도 검찰이 그야말로 과감하게 눈치 보지 않고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그런 검찰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의 검찰개혁안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에게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수처를 정상화하겠습니다. 만일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검찰개혁 되돌리는 검찰 공약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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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마음대로 공약입니다. 검찰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민주공화국적인 기본 질서조차도 망가뜨리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검찰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보수 언론을 대표하는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도 윤 후보의 검찰 관련 공약을 비판했습니다. 비판의 중심에는 수사지휘권 폐지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 일반적인 지휘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인사에도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더 많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검찰의 기능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직접 경험한 윤석열 후보께서는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두 번 이뤄졌습니다. 윤 후보의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있었지만 잘 행사 안 됐었어요. 문민정부에서 비검찰 출신이 등장했을 때만 등장한 얘기예요. 왜 그랬겠어요? 필요가 없죠. 검찰총장 출신인 건 검찰 선배인데 전화 안 통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문서 보내서 또는 서류 보내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더 무섭고 그게 더 통제가 안 되는 세계인 거예요. 장관과 총장은 서로가 견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같은 조직에 같은 구성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인사도 장관이 하지만 총장이 짜는 것대로 서로 의견 조율해서 잘하고 다 그런 방식으로 돌았기 때문에 같은 조직에서 뭘 견제하고 말고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필요하면 그냥 하는 거고 장관의 뜻이 총장의 뜻이고 총장의 뜻이 장관의 뜻일 관계에 있다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 검찰은 어떻게 견제할까? 그런 인사에 따른 어떤 책임 추궁과 견제 또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과 언론이 검찰이라고 하는 이 공권력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검언, 카르텔이라고도 불리는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건에 관해서 필요한 만큼 언론에 죽으면 그거는 국민들이 알기 어렵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편한 방향으로 여론을 끌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대선 막판에는 정치 개혁 이슈가 큰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국민에게는 묻지마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 교체, 세상 교체가 더 필요합니다. 적대적 공생이라 불러 마땅한 거대 양당 체제 속에서 우리 민주당이 노려온 기도권을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위성 정당 반드시 금지시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 개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절박한 정치 개혁 과제를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반드시 실천할 것을 국문 앞에 엄숙하게 결의하고 약속드립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정치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현 소선거 구제는 거대 정당에 유리한 승자독식 제도입니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비슷한 정당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차지한 의석 수는 훨씬 적습니다. 현재 한 선거구에서 1등만 당선되고 2, 3, 4등에 간 표는 의회 구성에 영향을 못 미치는 죽은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21대 총선에서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을 만들어 정치를 후퇴시켰습니다. 민주당과 국힘이 계속 대립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 간의 기득권 연합은 강고한 것이죠. 위성 정당이 그랬고 결국 비례대표에 대한 민주적 선출 과정의 제외, 삭제도 그렇고 그런 기득권 연합이 계속되어 온 것이고요. 한 표가 한 표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제도. 이것이 바로 비례대표를 제대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초해서 다당제로 가는 것이다. 심상정 후보는 대선 한 달 전 정치 개혁을 꺼낸 민주당을 두고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개혁 일체를 사실 반대해 왔어요. 그리고 제가 공약을 보니까 정치 개혁에 대한 공약이 없으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중대 선거구제를 저는 오랫동안 제가 정치를 하기 전부터도 선호해 왔습니다. 윤 후보는 정권 교체가 곧 정치 개혁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치 개혁이라는 얘기도 선거 열을 안 두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권 교체가 정치 개혁입니다. 저 같은 정치 신이 이 나라의 정부를 맞게 되는 것이 엄청난 정치 개혁 아닙니까, 여러분. 한쪽에서는 정치 교체를 내세우고 또 다른 쪽에서는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선거 막판 여야 후보 모두 부동층과 중도층 공약에 사활을 걸면서 선거 유세도 뜨거워졌는데요. 유세 현장에서 하는 연설, 그리고 TV토론은 공식 선거 운동의 백미로 꼽힙니다. 바로 여기에 대선 후보들의 국정 철학과 비전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저희는 대중 연설과 TV토론의 키워드들을 분석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사자 TV토론은 총 5번 열렸습니다. 토론이 중계된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을 분석한 결과 핵심 키워드로 대장동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김만배나 남욱이나 정영학 같은 사람들한테 합쳐서 3억 5천 넣은 사람한테 1조 가까운 이익이 돌아가기에 설계를 했냐 이걸 묻는 겁니다. 남는 거는 다 먹기에 그렇게 설계를 해 준 거냐. TV토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대장동 문제가 이슈였습니다. 김만배가 남욱 변호사에게 지금 대장동 사건을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우리 이 후보께서 다 승인을 했음에도 검찰은 지금 이 수사를 덮었습니다. 후보님 그래서 특검하자고요. 그거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 주세요.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죠. 특검해야죠. 아니 왜 당연한 거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얘기하십니까? 특검에서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죠? 자 이제 30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대장동 자금의 뿌리에 대한 진실 규명으로까지 쟁점이 확장됐습니다. 이번에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당사자 김만배 씨의 음성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2011년 대검 중수부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1천억 원 넘게 대출을 해 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했습니다.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로 수사망에 올랐던 조우영 씨. 그가 법조 기자였던 김만배 씨를 찾아와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성열이 형 내 동생이야 이렇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윤성열이 과장, 조위, XXXXX 남편이 주인검사야.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더니 박영수가 진단을 해더니 나한테 야 그 놈 보고 가서 덜덜덜덜 떨고 오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래. 검찰 들어가서 대검에서 불리는.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래. 그러니까 진짜로 갔더니 커피 한 잔 주면서 너는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안 나 이러면서 보내드래. 윤석열이다. 김만배 씨는 윤석열 당시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 주인검사가 이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도 언급합니다. 니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응. 그러면 그 XXXX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야?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림시키고 왜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과 박영수인가가 증명되는 김만배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김만배가 얼만큼 조우영이라는 사람을 박영수 특검을 소개를 해서 윤석열이 그를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대장동의 핵심은 최초의 1,150억 원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이 바로 종잣돈이었던 것입니다. 선거 막바지에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성남시장과 법조 브로커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서로 연대해서 또 다른 처벌 대상인 대출 브로커의 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왜 항상 녹취록을 가져와도 범죄에 연루된 분들의 증언만 가져오시는지도 참 의문입니다. 4만 명에 가까운 피해자를 만든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피해가 훨씬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진실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대장동 저 단군 이래 최대 부정 부패 저 김만배 일당이 3억 5천만 원 3억 5천이면 하나면서 아파트 하나 삽니까? 못 사죠? 그 돈 들고 돌아가서 지금까지 8천 5백억을 따왔습니다. 저는 부정 부패 비리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경제에 유흥하다는 건지. 대선 전날까지도 대장동 녹취록을 둘러싼 여야의 날선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전문가와 함께 TV토론회에서 나온 말들을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전문가는 이재명 후보에게서 거래의 리더십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 핵심 키워드로 경제 발전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한 것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본인이 문제 해결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어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떤 난관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결국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내놓는 겁니다. 어떤 거국 내각을 만들자, 통합 정부를 구성하자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도 역시 문제 해결을 하는 수단으로 거래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전문가는 윤석열 후보에게서 응징의 리더십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 핵심 키워드로 대장동과 사드 추가 배치를 언급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검사의 정체성이 결국 피의자인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치를 하면서도 동일하게 발현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응징의 대상이 대외적으로는 북한, 대내적으로는 민주당 정부 인사들이 될 수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새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10월부터 2월 말까지 누굴 만나서 무슨 얘기를 주로 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연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위기와 경제입니다. 이 후보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려웠던 어린 시절 경험을 말하며 자신의 정책에 서민의 삶이 있음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저는 교복을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최소한 교복 한 번은 해주자 부모가 돈이 없어서 교복 살 돈이 없어서 선배들이 입던 교복 물려입는 그 아픈 심정을 제가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 무상교복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복과 삶이 추억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딸은 지적장애인입니다. 우리 딸과 같이 소외받고 차례받는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과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지지합니다. 공약을 하신 것을 지금까지 90% 이상을 실천하신 분이시고요. 행정가세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굉장히 불우하게 잘하셨지만 딛고 어려움을 딛고 모든 걸 헤쳐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라 사회를 맡긴다고 했을 때 정말 잘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부패였습니다. 윤 후보는 부패 척결을 내세우며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권을 국민의 이름으로 그리고 부산 시민의 이름으로 심판합니다. 여러분이 지켜낸 대한민국 여러분이 키워낸 이 나라가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 세력에 계속 무너지는 거 지켜볼 수 없죠. 신청 박수로 많이 해주십시오. 다 함께 여도하겠습니다. 윤석열. 저는 정치에 발을 디든지 얼마 되지 않은 신인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부채가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저를 불러주시고 키워주신 국민 여러분께만 부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부당한 기득권에 대해 맞서 과감하게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일단 다른 후보에 비해서 정치적인 빚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치를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정치적 빚이 없어서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3봉의 목소리를 더 잘 대변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군대를 갔다 온 입장으로서 토론회에서 했던 사드 발언이나 혹은 국방 외교적인 부분에서 훨씬 반대편의 이재명 후보보다 더 뚜렷하게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선 후보로 공식 출마한 뒤 약 넉 달간 심상정 후보의 일정 중에서 28%가 노동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심 후보의 1호 공약도 노동 공약입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대로 개정해서 더 이상 우리 노동자들이 출근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 현장에도 직접 찾아갔습니다. 저희 오늘 간단하게 약식 기자회견을 좀 진행합니다.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지용하면서 떨어지고 다치고 죽어야 하는 겁니까? 21년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저희도 싸웠는데 우리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시군구 경계까지 못 갔구나. 저는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TV토론회에서 장애인 이동권 예산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21일간의 시위는 잠정 중단됐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 용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내일이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진행되고 그 주인공이 곧 정해집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이곳 청와대로 오게 되고 국민들은 앞으로 5년 동안 새 대통령과 함께하게 됩니다. 선거 운동 기간 분출됐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고 또 갈라졌던 민심을 통합해가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치열했던 대선 레이스가 끝나갑니다. 박빙의 선거라는 말이 보여주듯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든 그건 국민들의 준엄한 결정일 겁니다. 한 표의 가치는 무겁고 또 소중합니다. 새로 뽑히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열심히 분산 close칭 얘기합니다. 이렇게 안에서 이국의 Gleich reminder 다시 해볼게요. 첫 번째 젊은자, 우리는 아 쉽지 섬 Beispiel 1 واhat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한 릴로 편 Psychagar類, 안에서 해두고 해서stop 릴리덕이 안쪽으로 환承이umph ital jeden 겁니다. 감사합니다.